친구 여러분 안녕! 오늘은 물체의 수를 비교하는 데는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배울 거예요. 해바라기꽃이 데이지꽃보다 크지만 데이지꽃이 더 많아요. 각각의 과일을 클릭해서 수를 세어보세요. 두 개의 큰 가지와 네 개의 작은 무가 있어요. 더 적은 것을 클릭합니다. 문제를 잘 듣고 더 적은 과일을 클릭합니다. 문제를 잘 듣고 더 적은 야채를 클릭합니다. 자, 이제 미국 학교로 퀴즈를 풀러 가볼까요?